한국 주식 시장의 상승 흐름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돈의 흐름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돈의 흐름이에요.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까를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돈의 흐름의 길목에 서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돈의 흐름이 몰리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투자에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. 너무 많이 올라가는 주식은 잘 못하고 한국 주식 시장에 큰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떠한 식의 투자 전략과 실제로 어떠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